네 반갑습니다. 177번 보겠습니다. 3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가는 f0의 값이 8이고 나는 모든 실수 x에 대한 즉 x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어떤 x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x에 대한 항등식이죠. 이때 이 f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가와 나가 느낌이 더럽죠. 그렇죠. 한번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이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늘 식스는 연습했죠. fx를 그렇죠. fx를 무엇으로 나눴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그럼 2차식이니까 이놈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되는 식으로 적으라고 했지. 본능적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우리 친구. 그렇죠. x. 변경 우리 친구.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렇죠. 우리 친구. 목숨 모르는 게 뭐. qx. 그 다음에 중요한 거. 2차식으로 나누어져요.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식이야. ax 플러스 b 꼴로 나누라고 했죠. 친구. 그래서 이게 나머지잖아. 나머지 구하려면 a하고 b. 미지수가 2개지. 그럼 10도 몇 개 만들어야 돼? 2개. 그러면 이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놈들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본능적으로. 우리는 몫을 모르니까. x에다 몇을 대입해야 돼? e를 대입해야 0이 돼서 사라지겠죠. 첫 번째. x에다 e를 대입합니다. 그럼 f2. f2는 사라지죠. 우리 친구. 2a 플러스 b. 됐습니까. f2.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x에다 몇을 대입해? 3을. 그렇죠. x에다가 3을 대입해. 그럼 f3 값은. 그렇죠. 친구. 사라지고. 3대는 0이니까 사라지잖아. 그러면 3에다 플러스 b가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f2 값과 f3 값을 알아서 둘이 연립해서 a와 b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f2와 f3은 여기서 찾아봐야 되겠지. 그렇죠. 친구. 그럼 봐봐. 봐봐. f2 값을 찾아야 돼. 그럼 c가 몇을 대입하면 될까면 친구. 0을 대입하면 되죠. 0과 2는 2니까. f2 값이 나오겠지. 오케이. 한번 이걸 읽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해. 0. 그러면 8f2가 되죠. 우리 친구. 는 f0 플러스 0이 되죠. 0. 적을 수 없죠. 우리 친구. 됐습니까. 그런데 이 f0 값이. 이 f0 값이. 넷이야. 8로 나왔잖아요. 8로. 끝나면 f2 값은 얼마나 되니까. 우리 친구. f2 값은 1이 되겠네. 8. f2 값은 8이라고 나왔으니까. 양분의 8로 나누면 f2 값은 1이 되겠네. f2 값은 1이 되고.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그 다음에 무슨 값을 구해야 돼. f3 값. f3 값을 구하면 x에다 몇을 대입해야 돼. 1을 대입해야 되겠지. 또는 2분의 3을 대입해서 약분해서 3이 되잖아. 2분의 3은 분수니까 느낌이 좋아. 더럽고. 더럽죠. 그래서 x에다 몇을 대입해. 1을 대입하면 f3이 되죠. 그래서 x에다 몇을 대입한다고. 1을 대입해. 이 식에다가. 오케이. 그러면 8. f. 오케이. 8. f3은 f2 더하기 1을 대입하면 7이 되겠죠. 이 f2 값이 나왔잖아요. 값이. 얼마나 나왔어? 1로 나왔죠. 몇이 나왔다고? 이게 1로 나왔죠. 1 더하기 7. 8. f3는. f3도 얼마 나오지. 우리 친구. f3도 1이 나오네. 됐습니까. f3값이 1이 나옵니다. 연립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 연립. 연립. 빼기면 되겠네. 빼기면 사라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2에 2 빼기 3이니까. 1 빼기 돼서 0이 되죠. 우리 친구. 된다고 우리 친구. 그래서 a는 0. a는 0이 되겠다고 우리 친구. 맞나? 왜 a가 0나오고. 그거 맞아요? 맞나? 네. 보자. 여러분. 빈 얼마나 할 빈은 1이 나오겠네. 빈 얼마나 하다고 1. 고로 나머지는 몇이다? 나머지는 1이 되겠네. a가 여기고 b가 1이니까. 나머지 몇이라고 1이 되겠습니다. 맞네요. 다시 한번. 2차하시고 나누면 인수분해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인수분에 대한 식으로 접어. 공부야 늘 배웠던 패턴. 몫을 알아보라 몰라. 몫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이 값들이 0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x가 몇을 대입해? 2을 대입해. 2a 플러스 b는. 아우지구 친구. 다음에 3을 대입해야 되겠지. 그래서 3a 플러스 b. 그럼 이 f2값과 f3값은. 영어 매시기에 응대했어. 오케이. 왜? x에 대한 한긋이니까. x값에 어느 값을 대입하더라도 성립하니까. 아주 좋은 데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숫자가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 좀 봤어요. 오케이? 예.